잠깐만 이거 미안 놓을 수 있었나 못오네요 자 도구를 소마의 꽃을 카린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마시아는 카린에게 치어링을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카린은 페닉스 이거지 싹 죽었다 이거는 거의 안 남는다 애들 거의 안 남아 오케이 오케이 여긴 템 있지 않니 아 여기 반짝이네 이러면서 마시아는 템셔틀 갑니다 우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네 1인당 10%씩 댓글에서 80명인 척 크 감사합니다 에리게뜨 나 슬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? 나 슬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이트메어? 나이트메어? 이거 한번 해볼까? 아 진짜 리아는 쓰레기인데 아 이거 재운 건 좋은데 체력이 안 달아 어 공격 안 돼? 여기서 그렇다면 이거 라이프에게 준다 오필리아 너무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어 됐어 요 정도면 활 맞겠지? 어? 잠깐만 이게 어떻게 1밖에 안 날아 방어력 200 지금 애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? 1밖에 안단다고? 1은 좀 에바하냐? 1은 좀 에반데 유령이 나서 데미지가 오지게 안단다고? 그런 건가? 방어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높긴 한데 200이면 높은 편이긴 한데 얘네들도 방어력 막 150 가까이 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한 번만 더 쏴 봐 말도 안 돼 이거 진짜? 애졌네 개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잠깐만 템부터 템부터 여기다 머쉬룸 쓰레기였고요 오케이 물기 안 받나 봐 뱀파이어요? 이제 뱀파이어 아냐 엄마피 다 씻겨 내려갔어 어 이러면 래온까지 피해 입는 건가? 래온 왠지 표정이 피한 것 같지 않냐? 아 오케이 피해 안 입네 아이고 뭐야 아 씨 아 바밤바 바밤바 아 어 나 진짜 아재 심한데요 감동받습니다 천원에 천원 감동팔이 감사드립니다 왠지 이런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체력 뺐는 겨? 도망가기는 이 자식이 이거 말이야 호라라 와 물리컷이 엄청난데 레온으로 84밖에 안 나오는 거면 진짜 약한 거야 아 됐어 봐 해왕후 개 안죽어 개 안죽어 끈기로 간다 10나왔어 살구요 공주님? 안돼 TT? TT가 마무리 하겠네 리안? 리안 마지막 기회 준다 이블라이 리안이 마무리 할 수도 있어 아 아 미친 TT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쨍거 할까요? 케이크 아 잠시만 범위 안들어와 퀘이크 모르겠어요 TT의 원래 이름 모르겠어요 좋아요 어 드디어 상점인데 어 드디어 상점인데 안녕하십시오 あれ? 미친 전 재산을 투입하래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앞으로는 물건을 살 수 없다고? 진짠가? 저 언니 말 진짠가? 저 언니 말 진짜야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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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있는 템들은 거의 최선의 템들이 다 나왔네요 최선의 템들이 다 나왔어요 어 있는 템들 중에서는 최선의 템들이 나오고 있구요 품리 플레이트 야 이거는 방어력 40에 하나 사야겠네요 레온 사주구요 라이프 라이프 너무 약해 라이프 사줘야돼 아 지금 이거 입고 있네요 그런데도 저 따위였구나 현자의 옷 입고 있구요 TT가 파인로프 이거 안 입고 있네요 더 좋은 거 있네 백금의 마도 마도이 이거 사자 살 거 없어 살 거 없어도 편하다 나머지 만원으로는 시유의 꽃 회복약 이런 거 살까?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지금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 그러면 개많이 사야 되는 거에요 쇼핑 미쳤다 남은 거 다 전부 다 회복약사 오케이 됐어 각성제 살 거야 하나 살 수 있네 신발 귀신 바 귀신 바 대게 흥믄이 사야 되는 거에요 대게 훈훈해지는데 그리고 운자네 지금 듣는 이 bgm이 다 좋은데 끊어져 게임에서 탑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자 일단은 역시나 생각은 하나입니다 일단 레온을 강철로 만드는거지 뭐 일단은 레온을 강철로 만들고 오케이 우리 조금씩 올라가자 어 조금씩 올라가 다음 브라이언 조금 이제 뒤에 따라오는걸로 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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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는 이 위치가 딱 좋네요 오우 많이 달아요 저기를 다 유도한다면 카린이 나중에 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역시 우리 레온이야 뭐 뭐 마법이다 죽지만마 얘들아 힐 걸어줄테니까 제발 야 아이고 브라이언아 너 왜그러니 브라이언 빠지는게 나을거 같애 너무 약해 자 살리고요 브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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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다 브라이언 그거 있잖아 아 마나가 모자르네 이런 자 일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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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이 할수있어 리안이 줄수있어 리안아 마나 한번 주자 제발 이거 줄수있을까 어 줄수있다 나 브라이언이 한번 진짜 다시 다시 살아나는거 나 보고싶어요 여러분들 브라이언이 얼마나 쎘는데 잠깐만 이거 50이야? 우와 이야 필린덴데 오우 야 꽤 괜찮네 데미지 꽤 괜찮은데 어 야 뒤로 못가 여기 있어야돼 영원히 괜찮은데 데미지 꽤 괜찮은데요 약하지 않은데 자 위로 올라와서 때리면 꽤 아파요 네? 이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마무리하면 레온을 위로 올리자 올릴 수 있다면 어? 이런 아니 이게 살아? 어쩔 수 없네 레온이 끝장내야겠네요 경험치 마이정 날프는 이리로 오고 그래서 그걸 합시다 멸신남무를 쓰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궁수들을 조심해야 돼 궁수들이 사거리가 꽤 깁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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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진거야? 1 라이프 좀 방어력이 좋아진거 같다 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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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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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이건 지금 아크데몬 얘가 제일 쎈가 얘를 무조건 죽여야 돼 얘를 무조건 죽여야 되고 얘를 죽일 수 있는 그게 안나오네 얘 위치를 레온이 공격을 못해 그렇다면 데스폴트인데 이러면 티티가 빼야돼 티티 빼야돼 하나 데스폴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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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각이죠 자 이렇게 가고 자자자자자자 그래그래그래 이 정도면 힐이 지금 좋게는 안 걸리네요 오케이 마무리 자 그리고 라이프가 공격해줍니다 라이프 기술 지금 어 꽤 데미지 나올거에요 꽤 나올거에요 좋다 오우야 라이프가 해내네 라이프가 해내주네 이거를 라이프가 한번 해주네 얘들아 뭉쳐 피없지니까 뭉쳐 힐 한번 하자 치어링 걸어주고 리절렉션으로 브라이언 살립시다 됐어요 브라이언은 그냥 밑으로 갑시다 잠깐만 위에 뭐 있나 어 하나 더 있네 그렇다면 오피리아 좀 가준다 어 티티 마법 쓸 수 있었네요 프로텍션으로 마시아를 시킵니다 턴 종료합시다 턴 종료합시다 탈랭 연속 두 번 만났어요 우리팀 근데 개 유리한 순간에 탈랭을 만났어요 브라이언 또 기절했네 브라이언은 살릴 수가 없네 저 그래가지고 진짜 빡쳤었어요 다 이긴 거를 어저께 제가 6판을 했는데 탈랭을 4번 만났어요 그래서 한 판은 탈랭했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판은 아예 탈랭했거든요 그 판은 이겼어요 나머지 두 판은 이제 2대 0까지 몰아넣었다가 탈랭한 상태에서 0대 0에서 2대 0까지 갔다가 3대 1으로 역전당했고요 마지막 탈랭은 그냥 무너졌어 그것도 거의 이겼는데 어저께 탈랭 제가 6판 했는데 4판 만나가지고 10만 진짜 개 욕할 뻔했어요 아 그니까 말이에요 탈주가 진짜 문제야 탈주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오픈해 알았지 엥 어디서 감히 이 자식이 이게 이 자식이 이게 어디서 감히 좀 편하게 잡아줄게 내가 안되겠구만 이거 볼래 자다 그렇죠 그렇죠 좋구요 싸 마라가 안되네 플레임버스트 이거라도 가자 좋아 티티 아직 남아있습니다 티티가 꽤 많아요 턴을 종료해야 되겠구만 브라이언 또 눕겠다 아 미안이 그냥 평탄 쓰면 얼마 낫까? 와 진짜 미안은 도대체 뭘 뭘 해야 되는 캐릭터지? 미안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카드카 아 피닉스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쓸 때 기분 제일 좋아 가자 너 할 수 있어 아 뭐야 아 공격 공격이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야 이놈피우 공격이 왜 안 돼 해왕우 오케이 이건 된다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좋아 마나 얼마지? 22 이러면 안 돼요 각이 안 나오네 스톤 해치 좀 죽어 나가겠는데 애들 드라우푸닐? 이거 뭘까? 장비 같은데 각능... 우와 야 개좋은거 나왔어요 공격력, 방어, 지력, 망력, 민접함의 능력을 높인 효과가 있다 모든 사람이 장비가 가능하고 각 능력에 모드 플러스 15를 해주면서 빛의 속성을 준다 개사기 하나 나왔네요 아 이게 또 사람 역시 여기서 죽으라는 법 없어 위험하지도 않았지 왜이래 잠깐만 잠깐만 안돼 지금 야 세이브 안 했어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아니야 왜이래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야 안돼 야 지금 야 아니 지금 야 저장은 안 했... 미쳤... 아 저장은 안 했는데 와 미쳤... 아 여기까지 한시간동안 저장을 안했는데 자동저장 되나 이거 잠깐만 이거 단축키 뭐 이런거 있을거 같은데 아 야 이런거 처음이야 나 이때까지 없었어 이런거 미친